A remarkable characteristic of the visual system. 시각 시스템의 놀라운 특성은 놀라운 특성 특성은 대절이다. It has the ability. 그것은 빈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 능력일까? 사이콜러지 심리학자인 조지 M 스트렌토는 made this clear 이것을 분명히 했다. make 5형식 이에요. 그래서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이럴 땐 명확하게 만들었다. 실험을 통해서겠지. In an impressive self-experiment 인상 깊은 스스로의 실험에서 근데 심리학자가 있대. 어떤 생물학자가 한게 아니라. 스트렌토는 착용하였다. 옷은 입다라 그러지만 나는 이런 거는 착용하다라고 하는 거야. wear wear의 과거 시제죠. reversing glasses for several days. reversing glasses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안경. 며칠 동안을. 계속적 관계사죠. 뒤에 동사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주격이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목적격이면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라고 했겠지. 그리고 그것은 문자 그대로 turn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위아래로 뒤집어 버렸다. for him. 그에게. in the beginning. 처음에는 this caused him great difficulty. 사형식이에요. 이것은 그에게 큰 어려움을 야기했다. just putting food in his mouth with a fork was a challenge for him. 단지 동명사 주어를 쓴 거야. 단지 넣는 것이. 음식을 그의 입속으로. 포크로. with. 자 그것이 모든 표현을 동사 앞에서 끊었고요. 그것이 그에게는 도전이었다. 어려웠다는 얘기야. 자 with time. 시간과 함께.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however. 그러나 his visual system adjusted. 그의 시각 시스템은 적응하였다. to the new stimuli. from reality. 현실로부터의 그 새로운 자극에 적응했고. and he was able to act normally in his environment again. 다시 그의 환경 속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었다. even seeing it, I'm right. 심지어는 그것을 똑바르게 보면서. 분사고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물이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맞추는데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나무가 뒤집어져 서 있는데도 그걸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봤다는 얘기야. 신기하다. when he concentrated. 그가 집중했을 때. 항상은 아니고 집중을 하면 그렇게 됐대. as he took off his reversing glasses. 그가 그의 벗다. 그의 뒤집는 안경을 벗었을 때. when 이라고 해야 좋게 중요하다. he was again confronted with the problem. 그는 다시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he used the wrong hand when he want to reach for something. 그가 무언가에 손을 벗기를 원할 때. 그는 잘못된 손. 왼손, 오른손이 헷갈렸겠지. 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fortunately, 다행히도 Stratton could reverse the perception. Stratton은 그 인식을 또 뒤집을 수 있었다. and he did not have to wear reversing glasses. 그리고 그는 그 뒤집는 안경을 착용할 필요가 없었다. for the rest of his life. 그의 인생의 나머지 동안.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복귀가 된 거니까. for him. 그에게 everything returned to normal after one day. 하루 이후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눈은, 답은 당연히 1번이겠네. 그 자체가 적응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눈에 적응력이 굉장하네요. 여기까지.